안녕하세요 조병웅입니다. 오늘은 안보험 많이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안보험 가입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안보험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집어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될 정도로 안보험은 꼭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이런 꿀팁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느냐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망률 명실상부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3명 중에 1명은 암에 발병되는 확률로 엄청나게 높아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 TV에서만 봤을 때 암에 걸리면 모두 다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유병장수 시대 암도 발병이 되지만 암도 치료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보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보험을 설명하는데 왜 의료실비를 설명하느냐. 의료실비가 뭐냐. 의료실비부터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알고 계셔야 안보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는 의료실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의료실비가 왜 보상이 좋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의료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암에 걸려도 혹은 뇌졸중 심근경색에 걸리더라도 의료실비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방금 기재해드린 것처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용목적, 예방목적, 치과한의원의 비급약목, 정신, 임신, 출산, 고의정의사고, 자살만 아니라면 실비에서 대부분의 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자기 부담금 10%, 20% 가입한 시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실비만 있더라도 크게 걱정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고험을 그러면 왜 가입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실비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입원 병실료, 심지어 식사비, 밥값이라든지 잠시만요.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암의 치료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항암치료비라든지 예를 들어 심지어 밥값까지도 병실료까지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료실비에서는 치료는 해당이 되지만 치료비들은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휴업 손해비까지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로 들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지금 급여를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에게 생활비도 줘야 될 거고 용돈도 줘야 될 거고 저희 딸에게 학원도 보내줘야 될 거고 간식도 사줘야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암에 투병 중이라면 일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실비만으로 준비가 끝이 아니라 암보험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치료비는 의료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점점점 저렴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정말 저렴한데 정말 좋은 치료,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밀하게 하는 로봇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실비가 있고 암보험이 있다면 좀 더 좋은 수술을 당연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의료실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암은 요즘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희귀암들이 말병될 경우에는 정말 실비의 한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암보험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 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 이번에 친구도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치료비가 약 2,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목돈을 안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의료실비,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병원비를 먼저 병원에 결제를 한 다음에 후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암진단금은요. 진단서만 발행이 되면 조직검사 결과지만 있다 한더라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암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서 먼저 진단금을 받고 그 보험료로 저희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후에 의료실비를 청구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과정인데 이것처럼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에 추후에 보상이 되니까 먼저 진단자금, 병원자금이 필요했을 때는 암진단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휴업손해비 내가 일을 못할 때 사용해야 되는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치료비, 의료실비 한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 보상이니까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보험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보험료도 각각 전부 다 틀리고요. 각각이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무수히 많은 특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암진단금도 있을 거고요. 5대 고액암, 3대 고액암, 10대 고액암, 재진단암, 암수술비, 항암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어떤 게 좋은 암보험인지 내 암보험은 잘 들려져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암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치료비보다는 저는 진단금으로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인 즉슨 암 입원일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암 입원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해서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원 혹은 20만원씩 주겠습니다. 반면에 암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받으면 몇 천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보험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 안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한다. 이런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로 들어서 암 입원일당은 암으로 진단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으면 입원치료하든 통원치료하든 수술하든 항암치료하든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객님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상을 받기 편한 특약은 암진단금이라는 거죠. 물론 암진단금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저는 가족력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암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치료비도 조금 더 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진단금을 더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 입원일당, 암수술비, 항암치료비의 보험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것들을 넣는 것보다 암진단금을 차라리 조금 더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고객님께서 암은 전이가 좀 위험하다던데 두 번째 암 재진단함 좀 넣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암진단금이랑 재진단함을 같이 넣어드렸었거든요. 암은 또 전이가니까 두 번째 암, 세 번째 암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진단함도 넣어드렸는데 재진단함의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암진단금보다도 재진단함이 보험료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 시청자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암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암 5천만 원을 넣을 바에는 첫 번째 암에 1억 원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치료비 이런 짜잘한 특약보다는 크게 진단자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일당 이런 병실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실비에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금만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보험 가입 꿀팁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볼게요. 물론 나이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암에 발병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 사실 가능성은 조금 적죠. 그래서 사실 암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암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의 위험률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라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천원에도 암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원이 이유가 있겠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한 만큼 그만큼 확률이 적기 때문인데 암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암보험을 2만 원에 1억 원을 준비하셨어요. 1억 원 준비하는데 2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5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2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딱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9만 원 정도로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고 위험료를 증가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의지왕급형 요즘 유행이죠. 잠시 후에 또 채동원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의지왕급형, 무의지왕급형은 뭐냐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해약했을 때 해약한 금이 없는 대신에 애초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해약하려고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저의지왕급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 좀 다운시키셨으면 하고요. 특정 소외감, 유사함 살펴보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암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암 있고요. 고외감 있고 유사암 있고 특정 소외감 있어요. 특정 소외감이라는 뭐냐면 우리 남녀의 생식기암들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 난소, 자궁이 있을 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방강암, 요도암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암들은 절반만 보상한다. 이런 회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녀 생식기암들도 딱 절반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100% 보상이 되는 암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유사암 한번 볼게요. 유사암의 종류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피부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갑상선암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암발병률 1등을 담당하고 있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이 너무나도 발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입했을 때 100% 이렇게 보상을 해줬었거든요.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천만 원 받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약관들을 증권들을 보게 되면 가입금액의 20% 혹은 10%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00만 원 혹은 600만 원만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해율 때문에 이렇게 보장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요즘 가장 유행인 암이 뭐냐면 대장점막 내암이 있거든요. 우리 대장암까지는 아니지만 대장점막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치사율은 적지만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예상하고 보험회사들은 이미 원래 100% 주는 대장점막 내암이었는데 이제는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가입금액의 10% 혹은 20%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항암 보험 준비하실 거 대장점막 내암도 100% 지급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자잘한 특약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아주 중요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저해지 왕급형 이용하시면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특정 소외감이나 유사함이 분류되는 회사가 있고 안 분류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주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암 진단금으로 가져가고 비갱신의 저해지 왕급형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모든 암보험 일반 암 진단금은 2천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사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천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불과하실 작년 말까지 12월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도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천만 원이 아마 최대 한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암 진단금 제가 2천만 원, 천만 원 좀 저렴하게 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준비했지만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좀 더 준비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더 올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딱 심플하게 준비했을 때 보험료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30세의 여성분들은 2만 6천 원부터 60세는 3만 8천 948원 남성분들은 2만 5천 749원부터 6만 4천 108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30대 분들은 내가 아직 암에 걸릴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년 납이에요. 저희가 3만 8천 원씩 20년 내는 거랑 2만 6천 원씩 20년 내는 거랑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당장은 1만 2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만 2천 원씩 20년 차이라면 뭐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20년까지만 돈을 내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0세까지 혜택을 받으니까 이왕 보험을 준비하실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준비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병역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암보험뿐만 아니라 뇌질환, 심장질환도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혹은 암, 제가 2천만 원 설계했지만 천만 원 가입하고 싶어요. 여기에 수술비도 넣을 수 있나요?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쳐서 저희 암보험 어떻게 준비한지 간략하게 알고 싶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설명에 미흡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